미군의 언론들은 오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프틴 러시아 대통령의 4년 만에 정상회담을 이룰 것 없는 왕따 국가들의 회담이라며 회담 과정과 결과 등을 비주있게 보도했습니다. 미군의 언론들은 두 정상 간 만남을 담은 소식을 온라인 홈페이지 최상단에 올려놓고 실시간으로 기사를 업데이트하는 등 이 소식은 매우 크게 다뤘습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프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러 간 사이 북한에서 한국 동일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또다시 발사하며 그 뒷배경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음을 국제사회에 또다시 알렸습니다. 미국 경제 관련 소식으로는 국제 유가가 다시금 상승하면서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한편 네바다주와 오리곤주 경계지역의 한 화산 분화구에서 대규모 리튬 점토층이 발견됐습니다. 단일광산 기준 세계 최대 규모로 중국과 무역기술팩금 경쟁을 벌이는 미국이 유리한 입지를 점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국 내 언론들이 전하고 있는 그 주요 소식들 USKN이 정리해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미국 내 언론들이 전하는 정치, 경제, 사회 등 그 주요 뉴스들 가운데 언론들이 주목을 한 뉴스로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13일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은 전월 동월 대비 3.7%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 전망치를 소폭 웃돈데다 7월 상승률 대비 상승 속도가 가파라졌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휘발유를 중심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7월 이후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시차를 두고 소비자들의 지갑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 내 개솔린 가격이 전월보다 10.6% 올라 8월 소비자 물가 상승에 대한 기여도가 절반을 웃돌았습니다. 주거비도 40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8월 물가 상승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상승률은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지을 때 눈여겨보는 지표 중에 하나로 9월 들어서도 국제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 당분간 유가가 소비자 물가 상승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노동시장 과열이 완화되고 있는 데다 고금리 장기화로 소비자 지출이 둔화하는 조짐을 보여 물가가 기조적으로는 다시 오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이어집니다. 네바다주와 오리건주 경계지역의 화산 분화구에서 대규모 리튬 점토층이 발견되었습니다. 단일광산 기준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네바다주 맥더미 칼데라 즉 화산 폭발 후 수축으로 생긴 함몰 지형에서 캐나다 미국 등 탐사팀이 매장량 2천만에서 4천만 톤 규모의 리튬 점토층을 차단했습니다. 리튬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세계 각국이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얀 석유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입니다. 전기차 생산이 급증하면서 물량 보족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발견으로 핵심 강물 공급망을 자각한 중국과 무역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는 미국이 유리한 입지를 점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리튬 공급망은 중국이 자각하고 있었지만 이번 리튬 점토층을 발견으로 미국의 입지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매장량은 기존 단일 매장 기준 세계 최대로 알려진 볼리비아 여모의 매장량 약 2,300만 톤을 크게 웃돕니다. 지난해 배터리용 탄산 리튬 평균 가격이 톤당 3,700만 달러로 계산하며 이번에 발견된 매장 리튬의 가치는 1주 4,800억 달러에 달합니다. 미국에서만 매년 수백만 명이 처방전 없이 약국이나 마트에서 수다패드나 데이콜 등 페닐애플린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쉽게 구매합니다. 그런데 코박힘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감기약 성분 페닐애플린이 실제로는 효과가 없다는 미식품의약국 FDA 자문기구 판단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식품의약국 FDA 일부위원은 페닐애플린 성분의약품의 복용은 유용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지연시킬 뿐이라며 비판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에 미칠 파장도 클 전망입니다. 이번 자문위원회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향후 FDA가 해당 성분의약품에 대한 사용금지를 결정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한편 페닐애플린이 함유된 복용약은 지난해 미국에서 2억 4,200만 개가 팔렸으며 매출액만도 17억 6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텍사스조의 모든 공립학교에 권총을 휴대한 보안요원을 최소 한 명씩 배치하는 법안이 발효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5월 텍사스주 유벨DC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의 영향을 받아 통과된 것이라고 분석되었습니다. 당시 학교 인근에 거주하던 한 남성이 교실로 들어가 무차별적으로 총을 쏴 학생 19명과 성인 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후 추진된 법안에는 외부인 학교 건물 출입 통제, 보안요원 정신건강 교육 등의 조치가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텍사스 교육위원회는 무장요원을 배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한 학교당 8만 달러로 출산했습니다. 주 보적임이 15,000원 달러로 책정되는데 비해 높은 비용으로 약 9,000개의 학교에 배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뒤 교도소를 탈옥한 죄수가 13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펜실베니아주 체스터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카발칸테는 지난달 31일 철조망을 넘어 지붕에서 뛰어내려 탈옥에 성공했습니다. 브라질 출신 카발칸테는 고국에서도 살인을 저지른 뒤 미국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의 불안이 극도에 달했습니다. 경찰 등이 전방위 추적에 나섰으나 도주행각은 2주일 가까이 지속되었고 최근 카발칸테가 한 민가에 침입해 총기를 훔쳐갔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카발칸테는 탈옥 2주째가 되는 날 덜미를 붙잡혔습니다. 한 주택에서 울린 도둑 알람이었습니다. 경찰은 긴급히 출동했으나 현장에서 용의자를 붙잡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후 인근 지역을 수색하다 한국 열탐지 기술을 동원한 끝에 인근에서 또 다른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경찰 병력 등이 주변을 헤어쌓기 시작했고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도주를 시도하다 경찰견들에게 물려 격리한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붙잡힌 카발칸테는 교도서로 옮겨질 예정이며 탈옥 혐의로 재차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애플이 하반기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아이폰 15 프로를 공개한 가운데 마켓워치는 이번 이벤트에 맞춰 기기를 살지 애플 주식을 살지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애플이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 있는 애플파크에서 아이폰 15 시리즈와 애플워치9, 애플워치 울트라2 등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출고가가 사실상 동결,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의 카메라 성능 향상, 프로와 프로백스의 아이폰 최초 티타늄 디자인 정형 등의 개선점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3조 달러는 넘어섰던 시가총액도 2조 7,560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신형 애플을 사야 되는가, 애플 주식을 사야 되는가 일각에서는 티타늄 디자인 등 업그레이드된 부분을 언급하며 지금으로서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구입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2, 3년 후에는 애플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면서 기기보다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추천한다는 전문가들의 겨레 등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북러 정상회담을 위해 러시아를 방문 중인 가운데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발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한국시가 오늘 오전 11시 43분경 북한 평양 순환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RBM 두발을 포착했습니다. 북한이 이날 쏜 탄도미사일은 각각 65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습니다. 이날 북한의 도발은 지난 2일 서해상으로 순환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이후 11일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로는 지난달 30일 순환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두발을 쏜 이후 2주 만입니다. 올 들어 한국군 당국이 공식 확인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도발은 우주발사체를 포함해 이달까지 총 17차례입니다.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한미 간 공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와의 밀착을 과시하고자 무력 도발을 벌일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6천명으로 늘었습니다. 인구 10만명의 동부안구도시 데르나에서는 열대성 폭풍 다니엘이 지난 10일 리비아 동부를 강타하며 외곽에 있는 댐 두 곳이 붕괴되면서 대홍수가 났습니다. 실종자도 최소 1만여 명에 달하는 가운데 지중해로 쓸려갔던 시신이 수십 곳씩 해안으로 떠밀려오면서 사망자가 1만명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현지 구조대가 밤낮으로 거리와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흩어져 있던 시신을 수습하고 있으며 일부 사체는 바다에 떠밀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엔 국제이주기구에는 이번 홍수로 데르나의 기반시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최소 3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비아는 지난 2011년 아랍의 봄혁명의 여파로 무아바르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뒤 동부를 장악한 리비아 국민군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서부 트리폴리 통합정부가 대립하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국가기능이 마비된 상황에서 이같이 유례없는 대참사가 벌어지자 세계 각국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소식들을 보다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2사이즈 USA가 이어집니다. 미국 내 언론들은 오늘 김재원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4년 만에 정상회담을 잃을 것 없는 왕따 국가들의 회담이라며 이번 회담 과정과 결과 등을 비주있게 보도했는데요. 러시아 정부가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차원의 대북 제재를 사실상 무력화하기 위한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 등에 관한 지원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관련 소식 정리드립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인공위성 등 첨단 기술 발전을 돕겠다고 했고 김정은은 러시아가 악에 맞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아무르즈 소재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의 회담에 앞서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도울 것이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그것이 바로 여기에 온 이유라고 답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러 간의 군사기술 협력을 포함한 모든 문제에 대해 논의하겠다고도 전했는데요. 올해 들어 두 차례 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한 북한은 10월 중 3차 발사 시도를 예고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북로 정상회담에서는 러시아 측이 위성과 우주발사체 개발, 완성이 필요한 주요기술들을 북한 측에 이전해주는 등의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잇따른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위성 발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여타 다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안보리 결의사항 위반입니다. 위성용 우수발사체의 또한 탄도미사일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과 또 그 기술을 이용한 비행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이번 북한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꼽히는 러시아 측의 북한체 무기 도입 역시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기 마찬가지인데요. 그럼에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김정은 총비소와 모든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앞으로 북한과의 거래, 협력 등 모든 과정에서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한사항을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의중을 강력히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위 미사국이면서도 북한의 주요 우바국으로서 그동안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무기 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는 중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북한은 김정은 총비소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만남을 앞두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발을 동영상에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물론 다른 러시아 당국자들도 이를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러시아의 우주기지를 시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찰에 나선 김 위원장은 부품까지 포함하면 직경 8m나 되냐며 상세한 질문을 이어갔고 수첩에 메모까지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인공위성 제작을 도울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그 때문에 이곳에 왔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는데요. 이 역시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과 러시아의 묵인 또는 북로 양측 모두 안보리 결의 위반 활동이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북로 간의 무기 거래 등을 통해 안보리 결의 위반이 한층 더 노골화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바로 분석입니다. 현행 유엔 안보리 체제하에선 추가 제재 결의 채택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러시아가 반대해버리면 그걸로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플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이 회동한 가운데 중국 또한 왕이 외교부장을 러시아로 급파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거의 동시에 중국의 왕 부장이 러시아를 찾으면서 북한 중국 러시아 북중러 간 밀착이 더욱 공고해지는 모양새입니다. 동북아 외교 시계가 다급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중국의 왕 부장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회담을 하기 위해 오는 18일 모스크바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다음 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관하는 1대1로 포럼 참석자 중국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중국 왕 부장의 러시아 방문은 푸틴 방중에 앞서 각종 사안을 사전 조율하기 위한 예비 동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이 공교로운데요. 북한 김정은이 푸틴과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치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회담 직후 중국 외교 총체까지 러시아를 찾게 되면서 북중러 3국 간의 관계는 더 긴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러시아 간 합동 군사 운열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중국까지 밀착하면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감 또한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또한 중국 왕 부장의 러시아 행으로 중국이 판에 끼어드는 모양새가 되면서 중국과 러시아 간의 현안 논의도 보다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김정은과 푸틴 간의 정상회담 시점에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중러 간 외교장 간 회담이 이뤄진다는 사실도 주목합니다. 북러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외교장 간 회담을 통해 러시아 측에 전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일단 중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에 비해 러시아를 보다 비중 있는 외교적 파트너로 되어왔는데요. 이를 의식한 북한이 부처 러시아와 관계 개선에 공을 들였고 국제적으로 고립된 러시아 푸틴 대통령 역시 이에 화답한 것입니다. 여기에 중국의 왕 부장까지 러시아를 찾게 되는 상황. 이런 흐름을 감안한다면 이번 중국과 러시아 간의 회동은 사실상 북중러 간 3국 간의 대형 외교 이벤트의 사전 준비 작업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측은 북한과 중국 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간 정상회담이 이른 시일 내에 개최되겠냐는 데에서는 확답하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 북중러 3국 간의 밀착에 따라 한국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 성사회부는 다시금 안개 속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2023 국방부 사이버전략 공개본을 발표하면서 북한과 중국 등을 해킹과 같은 사이버활동으로 자국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로 지목한 것입니다. 사이버공단 방어를 위해 동맹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재차 확인했는데요. 미국 공부는 최근 중국의 공군력 강화에 맞서기 위해 조직과 훈련 그리고 장비 확보와 임무수행 등을 혁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사이버공단 작전은 미국과 동맹 군사력의 필수적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이란, 폭력적인 극단주의 단체 등 악의적인 사이버 주체들이 미국의 기술과 군사 우위를 약화시키라는 데 맞서 이를 격퇴하는 게 바로 미국 국방부의 필수 과업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은 그동안 사이버공단에서 다양한 첩보 작전과 범죄를 소질로 온 국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은 랜섬웨어나 암호화폐 지갑 해킹과 관련된 악의적 사이버활동을 지속해 왔다며, 북한과 연계된 사이버 주체들은 여러 국가의 방산기업과 언론 매체, 팟계 등 다양한 표적을 상대로 간첩 작전도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와 이란 등처럼 미국의 금전보상을 노리고 접근하는 초국가적 범죄 집단이나 또는 정치 사회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해커, 사이버 용병 등의 도피초도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과 함께 사이버활동으로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나라로 꼽혔습니다. 일단 미국 국방부는 중국에 대해 위험한 사이버 역량을 타국에 수출하고, 또 미국과 그 동맹의 기술을 탈차하는 등 매우 폭넓고 만연한 스파이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해선 우크라이나군의 보급을 방해하고, 민간시설을 파괴하며 그 사기를 꺾는 데 사이버 역량을 활용하고 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가 위기에 몰려나 물리적으로 충돌할 때 미국과 동맹에도 매우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을 퍼부을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습니다. 미국 공군은 대중국 억지 또는 격태를 위한 대수수를 선언했습니다. 프랭크 캔달 미국 공군 장관은 메일랜드주에서 열린 공군우주군협회 항공우주사이버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조직과 훈련, 장비와 임무 수행된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감조했습니다. 한 독점국의 케네스 딘처 연방검사는 이번 재판에서, 이번 사건은 인터넷의 미래와 또 구글의 검색 엔진이 의미 있는 경쟁의 직면할지를 다루고 있다며, 구글이 경쟁자들을 차단하기 위해 기본 독점권을 요구했음을 증거가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딘처 연방검사는 구글이 지난 2010년 독점기업이 돼 온라인 검색시장의 89%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면서 연간 100억 달러를 사실상 독점권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글이 휴대전화와 웹브라우저 상에서 기본 검색 엔진으로 지정되는 대가로 스마트폰 제조사나 무선 사업자들에게 수십억 달러씩을 지불하는 불법을 저질러 왔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는 또 구글이 경쟁사 저지를 위해 애플의 계약으로 압박을 가한 정황도 공개했습니다. 구글이 애플로 하여금 컴퓨터나 휴대전화 또는 기타 기기의 기본 브라우저로 구글보다 나은 옵션을 추구하는 것을 막아 시장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딘처 연방검사는 애플이 지난 2002년 사파리 검색 엔진에 구글 사용을 처음 허가했을 때도 돈도 필요 없고 그다지 독점성만 요구되지 않았었다며, 하지만 3년 뒤 구글이 애플에 접근해 수익 공유 약정을 제안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 측 변호인 대변인은 존 슈메트린 변호사는 지급된 비용은 파트너사들이 적시에 보안 등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유지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상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이용자들은 브라우저에서 간단히 몇 번만 클릭하면 구글 앱을 교체하거나 대체 검색 엔진을 이용할 수 있었다며, 구글의 높은 검색 시장 점유율은 소비자들이 구글 검색 엔진을 타사 엔진보다 선호했던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정부가 윈도 운영 체제 위로 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한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 이후, 20여 년 만에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 반독점 소송이라는 점에서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법원은 최종적으로 구글에 대해 자산 배각 등을 명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치권 소식 좀 전해드립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조바인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노란불이 켜진 가운데, 미국 유력지인 워싱턴 포스트지의 유명 칼럼 리스트가 기고문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포기를 촉구해 이목이 몰렸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 베테랑 칼럼 리스트인 데이빗 이그나티우스는 오늘자 신문 실린 기명 칼럼에서 그들이 성취한 많은 것에 대한 자신의 존경심을 감안할 때 말하기 고통스럽지만, 조바인 대통령과 카멜라이리스 현 부통령은 이번 재선에 도전하지 말아야 된다고 썼습니다. 자, 칼럼 리스트 이그니티우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양분된 미국에서 중요한 입법을 했으며, 미국에 직접 참전 없이 우크라이나를 돕는 섬세한 균형을 취했다면서, 종합적으로 그는 성공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번 대통령직을 수행해왔다고 우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이든 대통령과 헤리스 부통령이 내년 대선에 함께 출무한다면, 바이든은 지난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의 재선을 막은 그의 최대 업적을 무효화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칼럼 리스트 이그나티우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만일 재선된다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할 때 82살이 된다면서, 민주당은 69%를 포함한 미국 내 77%의 미국 내 대중들이 4년도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엔,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늙었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다른 잡룡들이 내년 초 정식으로 시작할 당내 경선에 나올 결정을 할 시간 동안을 감안할 때, 바이든의 결단에까지 시간이 촉박하다고 분석하면서, 과연 누가 트럼프를 막을 최선의 인물일지가 바이든이 2019년의 대선 출마를 결정할 때 한 질문이었고, 그것은 지금 역시 여전히 민주당 후보들에게 핵심적인 시험대로 남아있다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지난 7일 공개된 CNN 방송 주간 여론조사에서도 미국인 유권자 46%가 내년 11월 대선에서 고아가당 후보로 누가 나오더라도 조 바이든 현 대통령보다는 낫다는 그러한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조사에서 응답자의 73%는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가 현재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했고, 만일 그가 재산됨으로써 2025년부터 4년을 더 재임하는 데 대해 우려한다는 응답은 76%가 됐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이어서 한인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뉴스들 헤드라인을 통해 정리해드립니다. 여러분,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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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마! 나 도착했어! 어떻게 핸드폰이? 벌써 터지지? 나 미국에서 KTS 유심 미리 사놨거든! 나도 KTS 유심 미리 준비해둘볼걸! 오늘의 미 전국 한인밀집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과 중국 등을 해킹과 같은 사이버활동으로 자국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사이버 공간 방어를 위해 동맹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재차 확인했습니다. 대중외교에서 강경파에 속하는 척수머 미국 상원 원내대표가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과 일본, 한국을 방문합니다. 슈머 원내대표는 중국에 대한 더 강경한 노선을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해와 이번 방중이 주목됩니다. 고아당 소속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 하원에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 착수를 지시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탄핵조사에 적극적인 의원들과 사적으로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고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노란불이 켜진 가운데 미국 유력지인 워싱턴포스트의 칼럼니스트가 그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포기를 촉구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7%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미국의 단기 국채 금리가 5%를 넘기면서 불확실성을 피하고 안정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개인과 기관들의 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1년 이하인 미국 신규 단기 국채에 투자된 자금 규모는 지난 3개월간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에 이어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파이자와 모더나사의 코로나19 신종 변이에 대항하는 대량 백신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CDC는 대량 백신 접종 대상을 고위험군으로 한정하지 않고 성인과 생후 6개월 이상 어린이 등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수다패드, 데이컬 등 코막힘 감기약의 주성분인 페닐에프린이 실제로 효과가 없다고 FDA가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의약품의 사용이 금지될 것으로 보여 제약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 전망입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 방문 전 kmedicaltour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업체는 kmedicaltours.com 뿐입니다. 한국 내 병원 전문의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437-3044입니다. LA, OC 등 미서부 한인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도로와 인도, 업소 앞, 주차장 주변의 공간을 채우는 등 100% 장식용 잔디의 물들기를 금지하는 법안이 캘리포니아주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발효되면 남가주에서만 10%의 절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캘리포니아주 마리와나 판매업소가 커피나 음식을 서브하고 라이브 콘서트도 할 수 있는 마리와나 카페로의 변환이 가능해졌습니다. 주 상하원을 통과한 이 안이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노숙자 2,600명에게 영구적인 주거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8,100만 달러를 투입합니다. 이 중 남가주에는 4분의 1가량인 2,470만 달러가 투입되며 600여 명에게 영구 주거시설이 제공됩니다. 지난주 부해납학 타겟 매장에서 발생한 방화사건의 용의자로 40살의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토레스가 분유를 훔치려 시도하면서 고의로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방화로 매장 물품만 100만 달러, 건물 인테리어 비용만도 50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웨스트민스터 지역 한 가정집에 4인조 무장떼강도단이 한 집으로 습격해 들어가서 7살과 14살 아이들 등 일가족 5명을 위협해 금품을 털어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도착 직전 도주하던 용의자들 중 한 명은 체포됐습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심 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뉴욕 퀸즈 소재 한 중학교 앞에서 칼을 든 10대 청소년들 간의 집단 패싸움이 벌어져 5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5세 소년 2명, 16세 소년 1명, 17세 소년 2명 등 5명이 자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미국 내에서 노숙자로 내몰리는 1946년에서 1965년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미 전국 주거비가 급상승한 데다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해 노령층에게 적정한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방탄소년단에 이어 뜨고 있는 그룹 스트레이 키즈가 뉴저지주 뉴욕크의 프리덴셜 센터에서 열린 2023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에서 베스트 케이팝 상을 수상했습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 KCS가 오는 16일 플러싱 한양마트 주차장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진행되는 행사는 보험 소지 여부에 상관없이 4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한국 외무 공무원의 복수 국적 자녀 4명 중 3명은 미국 국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외 공간의 공간장으로 있으면서 자녀의 이중 국적을 신고한 건수도 최근 4년 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 밖의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네바다주와 오리건주 경계 지역의 화산 분화구에서 대규모 리튬 점토층이 발견됐습니다. 이는 단일 광산 기준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텍사스주의 모든 공립학교에 권총을 휴대한 보안요원을 최소 한 명씩 배치하는 법안이 발효됐습니다. 법안에는 외부인 학교 건물 출입 통제, 보안요원 정신건강 교육 등의 조치가 함께 포함됐습니다.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뒤 교도소를 탈옥한 죄수가 13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검거 당시 카발칸테는 총기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다행히 발포하지 않고 체포돼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플로리다주 중남부 도시 올렌도 근처 한 호수에서 길이 13피트 약 4미터, 무게 900파운드 약 417kg의 거대 악어가 포획됐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플로리다 지역에서 잡힌 악어 중 두 번째로 체중을 자랑합니다. 맥도날드는 2032년까지 미국 전역의 매장에서 셀프 탄산음료 리필 기계를 없앨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문 이용과 드라이브 드루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서비스에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전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이 TV를 보거나 운전하는 것처럼 어떤 형태로든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질 경우 치매에 걸릴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 at usknews.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텍사스 메디케이드 보장을 성실해 건강플랜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은 헬스케어.고브에서 질높은 건강플랜을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자격이 되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플랜은 의사진료, 처방약, 응급처치 등을 보장합니다. 새로운 법률로 5명 중 4명의 고객이 재정보조와 함께 월 10달러 미만의 건강플랜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 콜센터 1800-318-2596으로 전화하시며 원하시는 언어로 가입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리고 궁금하신 점에 대해 답변도 해드립니다. 콜센터는 주 7일 하루 24시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가입하셔서 다음달 1일부터 보장을 받으세요. 헬스케어.고브를 방문하시거나 1800-318-2596으로 전화하세요. 계속해서 내일이나 쉬워 오늘의 증시 전국 개설연구역 전해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 고립된 북한의 김정은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결국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보도입니다. 기댈 것 없던 두 정상이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재래식 무기와 첨단 군사기술을 주고받는 매우 위험한 거래에 나선 것인데요. 남북이 갈린 한반도 정세에 있어 그동안 중립을 지켜왔던 한국이 미국과 일본으로 밀착하면서 이미 예견됐던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밀착으로 이제 한반도 정세뿐만 아니라 동북아 정세여가 격동의 새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한밀 3국과 북측로 3국으로 재편된 신냉전 시대를 만들어낸 한국 윤석열 정부의 그 이목이 몰리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일단 북한과 러시아가 국제사회 우려를 뒤로하고 첨단 위성발사기술을 포함한 무기 거래에 나서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 대응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에서 중립을 지키던 한국이 이제 미국의 밀착함에서 만들어진 신냉전 시대에 이제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담을 원한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는 언론들의 보도도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9월 13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USK 뉴스 보도 마칩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